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게 분자를 만드는 공학. 그래서 흔히 이렇게 써요.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공학은 만든다는 뜻의 공학이 아니고 공간에 대한 학문이라는 뜻의 공학이고요. 제가 제일 바라는 것은 이 강연을 다 끝나고 나면 우리 모두가 뭔가 다 같이 배웠다는 의미의 공학이 되기를 제가 바라요. 화학이라는 분야는 물질을 분리를 하고 정제를 하고 확인을 한 다음에 분류를 하는 이런 굉장히 복잡한 체계가 있는 학문이기 때문에 화학 초록 서비스라는 거대한 데이터베이스가 있어요. 제가 궁금해서 찾아보니까 지금까지 1억 4천 3백만 개의 화학물질이 데이터베이스에 들어있대요. 숫자로 쓰려고 해도 굉장히 큰 순데 그럼 여러분들 들은 생각이 이런 거죠. 그렇게 많은데 뭘 또 새로 만들어. 있는 거나 잘 쓰지. 미국 화학회에서 매주 발간하는 주간지가 있는데요. 이 주간지가 이제 매해 마지막 호가 되면 그 해에 발표되었던 분자들 중에서 인기투표를 통해서 여러 가지 분자를 뽑아요. 그 해에 분자. 그리고 제가 금년에 나온 분자들은 아직까지 집계가 안 됐기 때문에 그냥 작년에 나온 분자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면 굉장히 재미있는 분자가 많아요. 생긴 게 보면 별처럼도 생겼고 오각형도 있고 오른쪽에 있는 건 보게 되면 상당히 작은데 이게 왜 중요하지?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 이 이야기를 다 드릴 수는 없고 여기는 5번 분자 얘기를 제가 잠깐 드릴게요. 5번 분자는 2017년에 사이언스라는 학술지에 나온 논문인데요. 이름이 보면 과학에 나오는 그런 논문 제목이라기보다는 조금 더 평이한 이름의 제목이에요. 이걸 제가 읽어보게 되면 192개의 원자. 동그란 고리. 고리 하나가 192개의 원자로 이루어진 거예요. 굉장히 큰 고리예요. 그런데 이게 그냥 고리가 아니고 얘를 꼬고 꼬아서 매듭을 만든 거예요. 어떤 느낌인가 하면 이런 느낌이거든요. 3차원 구조로 그려보게 되면. 여러분들 보시면 이게 뭘까? 간단히 말씀드리면 여기 이렇게 있는 건 금속이에요. 철이 들어있고 나머지는 전부 탄소 아니면 산소 질수로 이루어진 분자인데 얘가 쫙 펴서 보면 하나로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굉장히 복잡해 보이는 매듭이죠. 그럼 이걸 사람들이 어떻게 만들었을까? 저에게 화학자들이 무슨 새로운 물질을 만들고 나면 마치 요리를 한 뒤에 레서피를 쓰듯이 나는 여기서 출발해서 이런 이런 경로를 거쳐서 얘를 만들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요. 어떻게 만들었냐도 상당히 궁금하죠. 이제. 그런데 정말 드는 질문은 왜 만들었을까? 1억 개가 놓는 분자가 지금 있다는데 물질이 있다는데 뭐가 더 부족해서 이런 것을 만들었을까?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분자는 평면이 아니기 때문에 공간을 생각해야 돼요. 입체 화학의 출발이 뭔가 하면 지금은 우리가 지극히 당연하다고 생각되는 분자는 평평하지 않다는 명제예요. 자, CH4 메탄이라는 분자예요. 우리 시그론은 이렇게 그리지만 사실은 탄소 주변에 수소가 4개가 붙어있고 이 4개는 정육면체의 서로 마주보는 꼭지점을 잇는 곳에 수소가 있어요. 화학자들은 이거 이렇게 맨날 3차원으로 그리기 어려우니까 이렇게 표시를 하거든요. 의미가 뭔가 하면 이렇게 얇은 선으로 되어 있는 것은 이 스크린 평면에 있는 거고 조금 진하게 표현한 것은 앞쪽으로 튀어나오는 애 이렇게 빗금으로 친 것은 점선으로 표시한 것은 뒤쪽으로 가는 애 이렇게 보면 탄소 주변에 4개의 다른 것이 붙어있는 그림이에요. 그럼 이게 그러면 도대체 화학에서 왜 중요한 개념입니까? 자, 이 평면이 아닌 순간 재미있는 현상이 생겨요. 만약에 탄소 주변에 4개의 서로 다른 원소가 붙어있으면 제가 이렇게 그려보면 이렇게 되는데요. 이 분자의 중심에다가 거울을 세우고 제가 아까 말했던 대칭을 시켜보려고 반사를 시키는 순간 이런 애가 만들어지는데 반사를 시켰을 때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굉장히 대칭적인 물체는 반사를 시켜도 차이를 알 수가 없는데 얘는 차이가 생겨버렸어요. 왜냐하면 제가 반사를 시켜서 얻는 이 분자는 이렇게 보시기 힘들면 제가 얘를 이렇게 180도 돌렸는데 돌리고 나면 얘와 얘가 바뀌어있죠. 얘와 얘는 서로 겹쳐질 수 없는 거울상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거울상이 겹쳐질 수 없다는 의미의 비대칭성, 키랄성 혹은 카이랄성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그럼 과연 중요할까? 거울상에 겹쳐지지 않을 수도 있지 세상에 물질이 많으니까 겹쳐지지 않는 것도 있는 게 그게 뭐 그렇게 대수입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흔히 나오는 예죠. 왼손과 오른손은 거울상이지만 겹쳐지지 않는다. 이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그림은 제 서울대학교 화학부에 있는 제 연구실인데요. 공기 중에서는 반응성이 너무 좋아서 가령 산소나 수분과 반응하기 때문에 민감한 화합물들은 글러브 박스라는 곳에 넣어요. 이 안쪽은 질소나 아르곤으로 채워져 있어요. 이 안에서 실험을 하려면 손을 이렇게 집어넣어야 되는데 제가 왼쪽과 오른쪽을 바꿔놓으면 손이 안 들어가겠죠. 그럼 분명히 키랄성은 중요한 개념이에요. 여기서는 좀 더 현실적으로는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DNA가 DNA를 이루는 당이 키랄성을 갖기 때문에 그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이중나선도 키랄성을 갖게 돼요. 쉽게 말하면 제가 여기서 얘를 단순화시켜서 오른나선 왼쪽 나선으로 했을 때 이 두 개의 나선은 서로 거울상이지만 겹칠 수가 없어요. 사실 왓슨과 크릭이 처음에 DNA의 구조를 제안했을 때 왼쪽 오른쪽 몰랐어요. 그림을 그릴 때 오른쪽으로 그렸는데 다행히 50%의 확률로 맞춘 거예요. 여러분들 생활에서도 볼 수 있는 파스타의 키랄성도 있어요. 자 이제 카이랄성 혹은 키랄성의 중요성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MSG 이렇게 있는데요. 여러가지 논란은 많지만 인체에는 해가 없는 것으로 공식적으로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MSG가 갖는 감칠맛을 갖는 것은 이 아미노산에서 유래한 글루타믹 애씨드에서 양성자가 떨어져 나간 이 염인데요. 제가 여기 표시를 했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탄소 주변에 네 개가 붙어 있을 때 네 개가 각기 다르면 키랄성을 갖게 된다. 그럼 여러분들이 어? 여기 세 개밖에 없는데 왜 네 개예요? 그 화학자들은 수소는 그냥 귀찮으니까 그리지 않는 게 관례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런 그림 보실 때 이게 탄소는 C라고 쓰지도 않고 그냥 이렇게 꺾인 자리는 탄소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탄소 주변에 네 개가 있어야 되는데 세 개밖에 없을 때는 어 그건 수소를 안 그렸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뭐 지금은 그렇게 복잡한 유기화학 생각하시지 마시고 얘와 얘를 보니까 얘는 뒤쪽으로 들어갔고 얘는 앞으로 나온 걸 보니까 얘와 얘는 거울상이라는 걸 알 수 있는데요. 거울상 이 성질체는 화학 조성이라든지 모든 면에서는 다 똑같아요. 다만 뭐 선형 편광된 빛을 이렇게 뭐 뒤틀리게 하는 성질만 다르다 그런 게 사전적인 정의인데요. 보다 엄밀히 말하면 우리 몸은 키랄성이고요. 왜냐? 우리 몸을 이루는 단백질은 아미노산으로 만들어져 있고 아미노산이 키랄성이기 때문에 내 몸은 키랄성이다. 그러면 키랄성이 다른 키랄성을 만날 때 서로 다르게 느끼는 거예요. 즉 여기서 이 탄소가 이렇게 뒤로 들어가서 만들어지는 글루타메이트는 우리가 말하는 감칠맛이에요. 여기에 거울상 분자는 맛이 없어요. 최악의 경우 제가 얘를 반반씩 넣으면 감칠맛이 반 정도만 느껴지겠죠. 뭐 그리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자 이건 아스파탐이에요. 아스파탐은 아미노산 두 개로 만들어진 인공 감미료입니다. 그런데요. 여기 보게 되면 여기 아스파틱 에시드와 여기 페닐알라닌이라는 아미노산 두 개로 만들어져 있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좀 더 심각해져요. 하나의 이성질체는 우리가 아는 단맛인데 얘 거울상은 쓴맛이에요. 신기하죠. 우리 혀가 이 미세한 차이를 느끼는 거고 이 경우에는 제가 잘못 만들면 큰일 나겠죠. 이게 반반씩 들어가도 별로 좋은 시나리오는 아닐 거예요. 이건 조금 불편한 주제가 될 수도 있겠는데요. 상당히 재미있는 이야기예요. 우리 겨드랑이에 우리라 그러지만 저는 아니에요. 라고 하실 분도 계실 것 같고요. 어떤 사람의 전 지구상 인류의 80% 정도니까 많은 사람의 겨드랑이에 살고 있는 미생물이 키랄성이 없는 물질을 가지고 키랄성이 있는 생산물을 만드는데 여기 잘 보시면 거의 똑같은데 여기에는 황이 들어있는 이 부분에서 여기 앞쪽으로 나오고 뒤쪽으로 들어가죠. 얘와 얘도 거울상이에요. 왼쪽에 있는 거는 양파 냄새 오른쪽은 자몽 냄새래요. 이게 하나의 입체 중심에서 다른데 우리가 감각은 굉장히 민감하죠. 좀 더 우리 생활에 더 직결된 것 맛이야 그렇고 냄새 괜찮다. 그런데 우리가 먹는 거 에드빌 같은 경우에 아이브브로핀인데요. 역시 에드빌로 파는 건데 얘는 거울상을 만들면 우리가 사 먹는 거는 약효가 있고요. 얘는 약효가 없어요. 나쁘지 않아요. 그냥 제가 이걸 50%씩 만들어서 제가 구별을 못하고 만든다면 약효가 반 정도밖에 없겠죠. 그런데 만일에 한쪽 이성질체는 굉장히 필요한데 반대쪽 이성질체는 몸에 정말 안 좋기 때문에 얘는 없어야 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죠. 거울상 이성질체 중에 하나만 어떻게 만들 것인가. 제가 말씀드렸어요. 거울상 이성질체는 화학 조성은 똑같고 녹는 점 어느 점 용해도 모든 성질은 다 똑같아요. 우리가 흔히 아는 방법으로는 쉽게 분리를 할 수가 없어요. 2001년에 노벨화학상은 두 개의 거울상 중에서 하나만을 선택적으로 만드는 방법을 개발했던 세 명의 화학자에게 돌아갔는데요. 두 명은 분자에다가 수소를 넣는 환원 반응 한 명은 분자를 산화시키는 산화 반응으로 노벨상을 받았어요.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아미노산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DNA의 당 모두 한 종류의 키라성을 가지고 있어요. 아미노산은 스무 개지만 모두 왼쪽 방향성을 갖는 키라성을 가지고 있어요. 왜 오른쪽을 생명체가 택하지 않은지는 여전히 미스테리예요. 하나 정도를 실수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스무 개가 모두 다 우리 몸에서 발견되는 것은 한쪽 키라성만을 가질까 물론 제가 이것이 생명의 신비를 말해준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어떤 아이디어를 주는 거죠. 지금까지는 그러면 화학결합의 공간과 방향에 대한 얘기를 드렸었는데 화학결합이라는 말을 제가 썼기 때문에 그러면 다른 종류의 결합이 또 있나요? 라고 누가 물어보실 수도 있고 그럼 제가 이제 다른 종류의 결합을 말씀드릴게요. 화학결합은 아닌데 그러면 물리결합인가? 그건 답이 아니고요. 기계결합이에요. 2년 전인데 노벨화학상을 이 세 분의 화학자들이 받았는데 그 노벨상의 제목은 분자기계였어요. 그래서 그때 많은 분들이 분자기계가 뭐하는 기계니 기계라는데 이게 어느 만큼 크기가 작은 거니 큰 거니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분자기계라는 굉장히 색다른 이름보다는 분자기계의 설계와 합성이라는 이 노벨상을 준 이유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감동했거든요. 왜냐? 설계와 합성은 화학자들의 가장 근본에 들어있는 두 가지 기술이에요. 자 이 얘기 시작은 노벨상을 받은 세 분 중에 하나 한 분인 장피에르 소바주 교수님인데요. 이분이 만든 분자가 뭔가 하면 이게 실제 분자고요. 이걸 좀 단순화시키면 두 개의 고리가 서로 빠져나올 수 없게 생긴 분자예요. 고리 하나를 만드는 것도 사실 쉬운 일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선을 가지고 끝을 묶어서 고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끝과 끝이 만날 때 원하는 대로 만들어지지 않으면 굉장히 긴 분자가 만들어지기도 하고요. 고리 하나를 만드는 것도 어려운데 이제 두 개를 만들었고 그 두 개가 서로 빠져나올 수 없는 모양을 한 거예요. 이거 어떻게 만들었을까 굉장히 신기한 방법인데요. 일단 출발을 해야 되니까 고리 하나에 시작해요. 생각해보면 방법은 고리 하나가 있는 동안 다른 고리가 될 반원을 갖다 놓고 반원이 여기 들어있는 동안 다른 반원이 와서 딱 붙으면 이게 될 텐데 문제는 확률적으로 이 고리 이 고리 하나에 이 반원이 머무를 수 있는 시간은 굉장히 작아요. 그래서 소바지 교수님은 무기화학을 생각한 거죠. 금속이 리간들을 이렇게 붙으니까 잠시 금속을 여기 붙여놓고 금속에 붙을 수 있는 반쪽 반원을 갖다 놓고 여기가 잠시 체류하는 동안 반대쪽을 접합시킨 뒤에 금속을 쏙 빼버리면 마치 마법처럼 분자가 만들어지는 거죠. 이게 실체 합성이거든요. 이렇게 원이 있고 반원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한 다음에 금속을 빼버리는 거죠. 지금까지 어떻게 만드는가 했다는 얘기였어요. 제가 하고 싶은 마지막 얘기예요. 1억개가 넘는 게 있는데 왜 만드십니까? 그렇죠? 왜 또 새로 만들어? 여기에 대한 답을 저는 이분에게서 찾고 싶은데요. 합성화학에서 가장 큰 족적을 남기신 분 중 하나인 R.B. 우드워드 하버드에 계셨던 교수님인데요. 이분은 노벨 위원회에서 상을 줄 때 유기합성의 사이언스 테크놀로지 아니에요. 아트예요. 아트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기술 예술 유기합성이라는 게 잘은 모르겠으나 보니까 되게 복잡한 걸 만드는 거고 상당히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 건데 굉장히 어떤 기술적인 일 같은데 이걸 왜 아트라고 부를까 제가 가지고 있는 책인데요. 분자 모델을 만들고 있는 분인데 책 제목이 뭔가 하면 분자 세계의 건축가이자 예술가라고 돼 있는데 이 두 단어가 저는 이분을 잘 설명해주는 설명이라고 믿어요. 가장 기념비적인 일은 바이타민 B12라는 분자인데요. 보게 되면 이렇게 금속을 가지고 있고 따라 그리기도 힘들 만큼 엄청난 분자인데 이 분자를 사람이 만들었어요. 1960년에 하버드대학교에 있는 우드워드 연구실에서 일을 시작했고요. 그 당시 대서양 건너편에 스위스 연방공과대학의 에셋모어자라는 그룹에서도 이 일을 시작했어요. 이 두 그룹이 이제 서로가 경쟁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는 그러지 말고 이 거대한 분자를 우리가 머릿속으로 쪼개서 이쪽 부분은 네가 만들고 반대쪽 부분은 내가 만들자 이렇게 해서 갖가지 방법을 다 시도했는데 굉장히 많이 실패를 했겠죠. 이 복잡한 분자를 만드는데 13년 동안 만들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12명의 박사과정 학생과 99명의 박사과정 연구원이 100명이 넘는 사람이 뛰어들어서 이 분자를 만든 거예요. 비타민이 부족해서 그런 거 아닐 거예요. 추출하면 훨씬 쉬워요. 이 과정을 통해서 나중에 우드워드 호프만 규칙이라고 불리는 놀라운 규칙을 발견하게 되고 공동 발견했던 호프만은 나중에 노벨상을 또 받았어요. 즉 분자를 만드는 과정에서 새로운 화학 반응을 발견하게 되고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새로운 분야가 또 생겨난 거예요. 화학 합성은 목적지에 도달하는 여정이에요. 화학 합성은 원자와 원자를 붙여서 결합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생각해 본다면 나무와 나무를 붙여서 이런 조인트를 만드는 작업으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은 이 나무 두 개를 연결을 하는데 그림으로 보면 조금 힘들 것 같은데 이걸 보면 좀 느낌이 와요. 자 제가 만들고 싶은 거는 연결을 끝내고 나면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조인트예요. 접합 부위예요. 그런데 저는 접착제나 못을 쓰지 않아요. 이렇게 생긴 직사각형이 들어가면 쉽게 빠져나오겠죠. 이렇게 생긴 사다리꼴이 들어가면 못 빠져나오겠죠. 그런데 문제는 사다리꼴은 애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직사각형을 사다리꼴로 바꾸는 방법이 필요하죠. 이게 그 방법인 거예요. 끝에다가 조금 허물파고 쇠기를 넣었어요. 그러면 밀려 들어가면서 닿는 순간 얘가 밀면서 이 직사각형이 사다리꼴로 모양이 바뀌는 거죠. 여러분 생각하기에 이런 쓸데없는 짓을 왜 하시겠죠. 붙이면 되지. 그런데 누군가 이런 걸 생각해놨다면 제가 못을 쓸 수도 없고 붙일 수도 없고 옆으로 이렇게 해서 넣을 수도 없고 나에게 남겨진 기능을 오로지 그냥 밀어넣는 것밖에 없을 때 누군가 이 생각을 했기 때문에 다른 중요한 목적에 쓸 수도 있겠죠. 화학합성은 주어진 문제를 푸는 당면한 문제를 푸는 도구이기도 하지만 생각하는 방법을 훈련시키는 좋은 길이기도 해요. 이런 생각들까지도 하는 거죠. 오늘은 그래서 시작은 만드는 공학이 사실은 공간에 대한 학문이었고 한 시간 더 넘게 했었는데 살짝 우리 모두 다 같이 배우는 공학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